왜 웃었는지 알아 낑낑 끙끙하니까 내가 웃었지 아니 도대체 이걸 안는데 장모님이 보세요 아이 그만해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딱 약이나 발라줄게 아니 여기 딱 팔이 손이 막 강겨야 돼 이렇게 내가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근데 팔이 이걸 굽힐 수가 없어 너무 넓어서 어쨌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꼴찌는 한 거고 내가 예상했던 거고 완주한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 꽁꽁하는데 나보고 웃으면 이거야? 이거 밴드로 붙여 그거 뭐예요? 밴드를 왜 붙여? 여기 에이 뭘 대단하не 했다고 밴드를 붙여요 아니 그럼 이거라도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닌세요? 봐봐 한 번 뭐를 발라야 되나 상처를 오 이거 좀 바르면 나일 것 같은데 내가 발라줄게 장소도 모르잖아 어디가 다최고 다음번에는 살을 좀 빼고 오시죠 그걸 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뺐지 물에 가서도 땡글땡글한 데 먹으면 뺄 수 있어 도대체 이게 팔이 감기질을 안아 여기서 바로 가야 다리 여기 있어 시름도 못하네 어떻게 나면 안 다치는데 혼자 다 다친대 시름도 제대로 하면 다 벗겨지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기고 안 벗겨지는데 왜 시름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 사실 내가 이 얘기는 다 안 했는데 그 얘기는 다 줄 세워놓고 해도 내가 다 이겨요 아니 근데 어디야 또 두근데 두근데 장모님 갈라주니까 빠지면 왔겠지 그럼 뭐 피부과 의사가 뭐 아니 근데 어우 정말 어서 씻으셔 얼른 씻고 나올게요 또 10인분 밥 하려면 뭐 저기 옆집 가서 쌀을 좀 얻어오시죠 아 나는 안가 왜 아니 내가 왜 얻으러 댕겨 사위가 얻으러 댕겨야지 내가 씻고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 좀 갔다 얻으러 오세요 안 돼 누구 집에 쌀이 있는 줄 알겠지 내가 가볼까 아이고 참네 쌀 씻어놔야 되는데 네 네 네 들어오세요 아니 이 집에 쌀 있어요 아니 이 집에 쌀 있어요 쌀이요 네 네 조금 이거 놔둬 이거 봐 구워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봐 흰 쌀하고 좀 섞어야 되는데 누구 집이 있나 또 어떤 집으로 가야 돼 여기 쌀 있어요 예 아 그 쌀 좀 주세요 저기 나는 밥을 아침에 일어나 조금 꺼냈어요 그리고 어제 누가 또 어디로 왔길래 좀 주고 조금 가져왔는데 이거 다 하세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되겠어요 밥이 조집이 있으니까 이제 또 반찬도 얻으러 올게요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 쌀만 얻으면 돼요 아 들어가면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래요 예 그래요 아 그거 정님이거든 나 좀 바꿔줘보라 나 저번에 어제부터 칼국수를 한다고 나리를 했는데 소금도 없고 이런데 뭐 이거 치장 가구로 몇 개를 얻길래 뭐 이만치 많이 와냈디면 아무것도 보이면 먹을게도 없고 아니 엄마가 준비하는 건 했는데 소금이 있는 남한은 두드려 놓고 안 가고 식초장은 없어서 가고 식초 얻었다 고수랑 계획하니 먹고 나 있길래 남수만 후 수업법 가면 술만 사가야 되는데 그 수업법 못 보냈는데 저기 아마 수업법 사가 가져야 돼 술 사다 그냥 재주 부랬다 그러니까 이모 보고 전화해가지고 이모야 오지 말란다 뭐 버려 물이 갔다 버려도 안 가고 차 타고 어디 담는 거 안 닿는다 이래라 뭐 시간이 있으면 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고 이래서 보면 마하나 너로 빠진 언니 보면 마하나 알았다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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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랑과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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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이믄